원활히 가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?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그 앞에 막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없어졌어요 통역을 대사관에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하는 말이 개인 통역은 대사관에서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 통역은 본인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가게 그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그려줬습니다. 그의 방식은 흑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그려줬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를 드나들고 왔다 갔다 했던 게 가슴 아프고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. 점점 희석시키려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도 이렇게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한국의 어떤 힘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. 중국 사람, 미국 사람, 일본 사람한테 다 틀림이 사람들이 손도 못해요. 어디 경찰이 그 사람들을 손을 댑니까 나라가 뒤집어졌는데. 만약에 이 사건이 끝까지 파헤쳐지면 다 흔들린다.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붕괴된다고. 그러니까 다 연루되었다는 얘기죠.